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G5 평균의 3배인 40.4%로 OECD 37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또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7.3%에서 2025년엔 20.3%로 미국을 제치고 2045년엔 37%로 세계 1위인 일본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한경연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, 현 체제로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점점ρεún 정 causes